0090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tc입니다. kctc의 테마는 쿠팡 가덕도 신공항 전자담배 물류이 다 있습니다. kctc은 동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1973년 7월 20일 설립됨 수출입 화물에 항만하역, 창고보관, 육슬래시 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세자물류, 국제물류주산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한 물류센터 추가중공을 통한 인프라 확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현지법인 설립 및 컨테이너 부지 매입으로 신규사업을 통해 기업주진중, 기업개요-동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1973년 7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수출입 화물에 항만하역, 창고보관, 육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세자물류, 국제물류주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대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고려종합국제운송, 주, 고려기공, 주, KL로지스틱스, 주, 고려사일로, 주, KCTC, 비에트남CO, LTD 등을 보유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함께 일반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중량화물 및 소화물 물동량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연가율 상승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입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소화물 물동량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당,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KCTC의 시가총액은 124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결표 쌓인 현재주가 1위입니다. KCTC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717위입니다. KCTC의 상장주식수는 3천만주입니다. KCT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KCTC의 퍼은 4.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수는 6.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0.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0.52배, 7,950원이며 배당수익률은 1.44%입니다. 네이버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0원지역원, 210억원, 29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신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역원, 138억원, 213억원입니다. KCT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2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382.0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C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6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6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CTC의 종가는 4,155원이며 주가가 KCTC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TC의 종가는 4,155원이며 주가가 KCTC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KCTC는 거래량 2만 9,225조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262조, JP모간에서 4,251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968조, 키움증권에서 3,600조, 미래예세증권에서 3,4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1,760조, 키움증권에서 6,367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590조, JP모간에서 2,135조, 삼성에서 1,4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8,45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0여든세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쿠팡 관련주 KCT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